중, 장년층의 만성질환 가운데 하나인 당뇨가 요즘은 20, 30대 청년층으로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달고 짠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고 운동 부족도 한 몫을 하기 때문인데요. 농촌진흥청이 혈당 조절에 탁월한 보리 심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창희 기자입니다. 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만성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당뇨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령별 당뇨 환자의 증가 추세를 보면 지난 4년간 50대가 8% 증가한 데만에 청년층인 20대는 무려 5배가 넘는 47%로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달고 짠 음식을 선호하고 혼술이 드는 등 청년층의 식습관이 달라지고 과체중과 비만 또한 당뇨의 큰 원인인데 농촌진흥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혈당 조절 기능을 갖춘 보리 심품종 베타헬스를 개발했습니다. 베타헬스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식이섬유인 베타클로칸 함량이 14.2%로 국내에서 육선된 보리 품종 중 가장 많습니다. 또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의 함량까지 낮춰 식후 혈당 변화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타헬스를 섭취한 실험제의 혈당 수치는 30분 뒤 132.6mg per deciliter에서 4시간 뒤 59mg per deciliter로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곡물인 쌀이나 밀보다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베타헬스를 하루에 한 주먹 정도 먹으면 이러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쌀보리인 베타헬스 품종은 쌀에 섞어 먹거나 채소와 함께 비빔밥으로 섭취 가능한데 식감 역시 부드러운 편입니다. 여기에 쓰러짐과 추위에 강하고 수확량까지 다른 품종에 비해 월등해 품종 증식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도 마쳤습니다. 현재 공급하고 있는 품종과는 다른 기능성 품종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소비자 조합원들의 호응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갈변 현상이 적고 탁한 정도가 낮아 맑은 식혜 제조에 적합한 신품종인 해맑음도 함께 개발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